이슈이다 이슈의 독립언론 아이엠피터 뉴스의 임병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임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건 결과가 아닌 민심 읽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에이펙 정상의 개체지가 경주로 결정된 인천시장과 제주도지사의 반응이 확연히 차이가 나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우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6월 20일 외교부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 날 곧바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어요 대학에서 수능 만점자를 탈락시킬 것과 같은 나쁜 결정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한 거죠 부정행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에도 에이펙 정상의 유치 범도미네가 있었거든요 범도미네도 선정위원회의 평가 기준과 결과를 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입장문도 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부산, 울산, 경북 일명 불경 지역의 어떤 정치인 대부분이 국민의힘 쪽이니까 경주적으로 선정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유정복 인천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건 반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도민사회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도지사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날 오영훈 도지사가 이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쉬운 결과다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굉장히 담담히 수용을 했어요 이 오지사가 윤석열 정부와 대립하기보다 수용을 선택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하는데 제주 홀대론이 계속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오지사가 너무 중앙정부의 몸을 낮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죠 지금 홀대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주 홀대론은 계속 지금 있어 왔거든요 직접적으로 사실 거론될 만한 내용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달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총 26번의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죠 그런데 제주에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총선전인 3월에 대통령실에서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라는 어떤 홍보성 자료를 내보냈는데 22차까지 이동거리가 4970km라면서 조금 좌우좌찬을 했어요 육지 사람들이 볼 때는 제주가 멀어서 못 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비행기 타면 제주까지 1시간 KTX 타면 부산 가는 시간보다 더 빠르죠 이건 단순히 시간과 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관심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민생토론회를 가리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열린 토론회 지역에 지원책과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민생토론회가 제주에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원과 정책은 제주도는 한 번도 못 받은 거죠 특히 지난 6월에 민생토론회 열린다고 했다가 갑자기 행안부에서 돌연 연기를 했고 이런 자꾸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제주 홀대론이 몇 가지 불가나온 것들이 있었는데 연속적인 부분들까지 살펴봤고 사실 제주 도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아마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는 4.3 추념식에 참석을 했고 약속을 했어요 계속 오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후 2년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또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한 번도 제주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다 보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홀대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 홀대로는 정부의 스탠스도 그렇지만 여당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 제주 도당에서도 좀 섭섭하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지난 총선 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 돌아다녔잖아요 전국 대구 이런 몇 번을 갔잖아요 그런데 제주에는 지원 유세를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국민의힘 후부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조금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지원 유세를 오면 뭔가 지지세가 몰아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랑 최고위원 선출을 하는 게 전당대회인데 7월 23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합동연세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첫 합동연설회를 제주에서 했어요 보통 전당대회 할 때 합동연설회를 제주에서 했기 때문에 제주도민은 좀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민심의 바루미터가 제주가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제주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자존감이 무너졌다 자존심이 좀 떼졌던 거죠 전체적으로 홀대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와 여당을 한묶음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처음에 사실 하셨던 말씀의 연장일 것 같긴 한데 제주도정에서 중앙정부의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제주 홀대가 이어지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수년째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이 제2공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7월 중에 공항 관련돼서 기본 계획이 고시될 예정인데 그동안 제주도정이 특별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들었더라니 저런들었더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7월 1일 오지사가 한마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차분히 법적 절차에 따라 대처하겠다 이게 도민들의 굉장히 가장 큰 현안이자 갈등을 그렇게 빚어왔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난 총선에 민주당 후보 지금은 이제 다 당선됐으니까 국회의원이 됐죠 그때 후보들이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2공항 관련 주민 투표나 아니면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속을 좀 하겠다 공약처럼 얘기를 한 건데 이 오지사는 받아줄 수 없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 같은 민주당 소속이 맞는 건지 도총 공무원까지 근무 시간에 불러다가 막 환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도지사가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도지사의 당적을 떠나서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도민들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도지사가 좀 대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지사가 이런 도민들의 목소리를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필해야 될 부분들에서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잘 못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제주 홀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까지도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헤드라인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헤드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대유행, 제주 역시 비상 이라는 주제로 갖고 오셨나요? 전국에 100일의 환자가 급증하면서 제주 역시 비상입니다 올해 제주 지역에서 58명의 100일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 55명이 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고 특히 6월 마지막 주에 34명의 환자가 보고되면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네요 심상치가 않은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연령별로 보면 10세에서 19세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9세 이하가 4명, 60세 이상도 3명이나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총 58명 중 57명이 제주시에서 발생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한 개 학교에서 시작된 어떤 집단 환자 발생이 이번 주에만 3개 학교로 확산돼서 모두 43명이 발생했습니다 모 중학교에서는 33명의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 10년 중에 올해 100일의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100일해라는 곳이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전염성 질병인 만큼 사실은 가장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일에는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급성호흡기 감염병으로 열은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작석, 기침이 좀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100일에는 예방접종만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영유아, 어릴 때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안내 문자가 갑니다 예방접종을 하라고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예방접종 접종률이 보이면 초등학교 입학생은 96.8% 중학교 입학생은 82.5%의 접종률을 보였는데요 예방접종을 하면 보통 예방접종 도우미라는 사이트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100일에 예방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 안 받았다면 꼭 접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육청의 조직 개편은 교육청 조직의 효율화를 통하여 학교 현장을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데 그 교육청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대출 규모와 학생 영역소라든지 학교 수를 따지는 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비록 작지만 제2구간까지의 3번 교육을 운영해봐라. 이런 것이 제주특별자치의 특별법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이 교육부에 대해서 결정에 저는 변화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이번에는 이슈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강동선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현경윤 전교조 제주지구장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제주도의회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고희숙 제주도의회 의원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하반기 조직개편안이 지난 18일에 확정이 됐고 이제 의회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조직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되어버린 것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야기를 넘겨서 정무부교육감 신설 문제로 이야기를 가보죠. 교육청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무부교육감이라는 직제를 신설하면서 부교육감을 한 번 더 늘리게 되는 이런 일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업무들 자체가 교육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지자체들이라든지 지역주민과 학교와 소통하면서 협업하는 업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도교육청이 아닌 제주도청이 주관이 되고 제주대학교 그리고 JDC 이런 지역업체들이 협업이 되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6억이라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그것보다 많은 100억 이상의 예산 지원까지도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유보통합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6월 27일 날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요 내용도 보면 당장 24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의 시범 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청과의 협력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의 협력들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사업들이 산적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국가시책 사업이 아니고 제주도만의 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정무부감이 어떤 신설에 대한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밝힌 것이 정무부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교육감을 보조해서 도청, 도의회,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또 교육가족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지원 및 디지털 다문화 시대 등을 대비한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제안을 하셨네요. 보니까. 다만 학생과 선생님 교육가족을 위한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은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일단 전교주 지부장께 여쭤보도록 하죠. 정무부 교육감은 아니고 제2부 교육감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다만 그때 시기상조이다. 그리고 도민과의 공감,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논의가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 백일 기자에게는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민 공감대 형성이 덜 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제2부 교육감 직제 신설은 향후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들어보는 등 한 템포 쉬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원래 4월에 도의의 행정지리에서 역시 교육감은 제2부 교육감 직제 신설이 이번 연구용에게 핵심이다. 나가면서 제2부 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치임 백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씀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청회나 토론회는 전혀 없었거든요. 학교 현장에 제2부 교육감이 필요한지 그리고 도민사회에 제2부 교육감이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기대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문제 제기나 어쨌든 소통이 필요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았었어요. 심지어는 원래 3월 용역 발주에서 6월에 확정될 때까지 3개월 만에 이게 됐는데. 그 이후 입법 예고까지 거치면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리고 뭔가 이제 수기의 과정을 좀 거쳐야겠다는 이런 식의 노력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조직 개편하고 그리고 9월에 미래학교 추진단이라고 또 조직을 또 개편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한 72명의 인원이 또 증원이 됐고 그런데 그런 조직 개편을 1년도 안 돼서 새롭게 추진한다면 당시에 조직 개편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그렇게 추진했던 조직 개편에 대해서 뭔가 문제였는지 문제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이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안을 다뤄야 될 곳이 또 의회이기 때문에 의원분들 이야기도 듣고 다시 한 번 또 국장님께 이야기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님이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제가. 그런데 공식 명칭은 정무부교육감으로 나왔는데. 용역질에서 정한 거고요. 아주 공식적인 명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11대 의회, 12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을 한 게 이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특별법에 이미 특례로 적용이 돼 있고 특례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청이 발전을 해서 한 번 하자라고 제가 전 교육감한테도 제안을 드렸었고 현 교육감한테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11대 초선 때요. 무상급식 문제가 좀 있었어요. 교육청하고 도청 사이에. 그런데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 한 발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모든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게 좀 너무 어렵다. 빨리 정리를 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부분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러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어쨌든 교육청의 업무가 교육청 내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로 넓어지면서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특별법을 보다 보니까 제2부교육감 제도가 있어요. 이걸 또 만들어야겠다 해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정무부교육감이라는 호칭 자체에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교육청은 또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이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용역진에서 정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좀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은 정무적인 일이 맞긴 맞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의원님들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하냐니까 정무적 소통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하시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이런 거에서 공감력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희숙 의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반대의 목소리 내신 것 같아서. 네. 의견이 어떠신지요? 네. 존경하는 정민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용역진에서는 제2부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법 예고될 때 교육청에서 정무부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입장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민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특별법상의 특례로 보장되어 있는 제2부감 또는 정무부감의 신설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선후가 바뀌었다. 어떤 이유냐 하면 이 특례를 넣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2006년에 제정되면서 제주만의 특수성을 살린 특별한 교육제도를 만들어봐라. 그리고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자치의 모델을 만들어봐라. 라는 어떤 뜻에서 여러 가지의 특례들을 주었고 이 제2부감은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로 지금 한 명을 더 둘 수 있도록 두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특례를 사용하기 위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전국의 교육을 선도할 만한 제주도의 교육자치를 이루고자 하는 교육청의 뜻 그리고 그 정책 아젠다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아젠다라고 이걸로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 제2부감 신설에 대해서. 그래서 뭘 하겠다라는 게 지금 대외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제2부감을 신설해서 제주만의 교육제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선후가 바뀌었다. 무엇을 하겠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특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유보통합, 늘봄,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이고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제를 잘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외협력을 잘해야 되니까 이 특례를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에서 제주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제시되어야 되죠. 이런 걸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례를 활용해서 더 잘해보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런 정책 아젠다를 도교육청이 지금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자리 만들기 아니냐 또는 지금 이 예산이 줄어들고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정말 제주도 교육청이 필요한 일이냐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한 분씩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지적된 내용들 중에서는 소통 문제가 있었고 하더라도 중간에 교육과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이 하나 있었고 자리 만들기 얘기를 하셨는데 목적이 좀 전도된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 같아서 교육청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자리 만들기에 대한 오해를 조직 개편의 정무부교육감의 신설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조직 개편은 도교육청의 조직 진단을 우선 목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 내려가서 교육감님이 195학교를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할 때마다 학교 업무가 경감이 안 되고 있다. 중복의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단 용역을 통해서 각 업무별로 개인별로 난이도와 중요도와 그다음에 업무 비중들을 하는 조직 진단을 먼저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 조직 진단을 했던 거는 이번에 조직 개편이 있으면 끝난 후에 후속 조치로 학교의 업무들을 어떻게 줄일 건지 폐지하는 업무들을 발라내는 작업에 사용을 할 거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직 진단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부교육감 문제만 너무 튀어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련돼서 질문드리자면 지금 교육청의 용역안 처음에 나올 때 목적이 본청 슬림화 그리고 학교 현장 강화 쪽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에 동의를 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부장님. 아까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이번 조직 개편할 때 학교와의 소통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TF팀이라는 어떤 조직을 가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이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소통을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을 다 만났고 그다음에 교사와의 대화 그다음에 학생들과의 대화 그리고 미래소통위원회라는 그런 조직들에서 얘기와 어떤 도민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조직 개편안을 만들었었던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지만 지금 조직 개편안에 대한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어떤 공청회, 토론회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세밀하게 살피지 않아서 좀 오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통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법 예고까지 된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공론회장을 더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말씀?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무부교육감님의 신설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게 입법 예고와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9월 1일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일 시행까지 하려고 하면 7월 4일 날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임시회에서 이게 심의가 돼서 통과가 돼야 저희들이 9월 달에 부교육감에 대한 직제 신설과 조직 개편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어서 시기상 지금 공론 절차를 진행하는 건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더 이상은 어렵다. 또 저희들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5월 29일 날 도민을 상대로 해서 조직 개편 추진 상황 설명 계획을 개최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기하는 정무부교육감의 신설에 대해서는 의문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무부교육감을 신설을 하고 교육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그 교육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의회라든지 다른 쪽에서 견제라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 저희들이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거에는 좀 부족하지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몇 가지를 좀 반박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 5월 29일 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설명회는 갑작스럽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5월 27일 날 오후에 학교에 공문이 나갔거든요. 이틀 전에요? 네. 이틀 전 월요일에 공문이 나갔고 그러면 학교에는 실은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주관계의 이김이 다 확정됐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참가 대상에 보면 학부모 도민 이렇게 있던데 학부모 도민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설명회 자리에는 도민 학부모만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도 거의 참석 안 하셨거든요. 몇 분 참석 안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절차상으로 했다라고 하면 하긴 했죠. 요식행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용역에 보면 내부 구성원 설문조사라는 게 있는데 전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에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직원들만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의 조직 개편은 교육청의 조직 개편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현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학교에는 파급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내부 구성원 설문조사를 하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아예 배제한 이것 자체가 이게 뭘까? 도대체 이런 조직 개편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께서 학교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조직 개편을 한다는 얘기도 모르고 조직 진단을 하셨다고 했지만 조직 진단했다라는 얘기를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감, 교무, 연구장 선생님들 굉장히 여러 분 만났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진단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3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이거를 정말 여러 가지를 관점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달라질 제주 교육을 이렇게 어떤 상은 어떻게 그려야 될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진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진단은 저희가 파악한 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요식적으로 했다. 요식적으로는 한 거라고는 저희는 보여지긴 합니다. 종합회의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부자님 말씀은 교육청에서 확고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걸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요식 행위를 거치면서 그냥 그 목적대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신다면 지금 저희들이 작년 3월 1차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한 거에 대해서 이번 용역에서 그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또 저희들이 내부 구성원이 저희들이 교육청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연구 용역이 결과에 넣었습니다.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을 했던 내용이 용역 저희들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요식의 절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5월 29일 날 도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입법 예고의 걸차를 거쳐서 또 그 동안의 의견들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입법 예고 전에 저희들이 언론 보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결산심의 때 교육이라든지 예교리 때 전부 생방송이 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고 또 입법 예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이번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거여서 저희들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간을 좀 길게 하고 했으면 저희들이 조금 이런 어떤 민주적인 절차라는 어떤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본청이라는 이런 교육 행정기관의 조직을 운영을 하고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아까 조직 개편에서 조직 진단을 하면서 어떤 업무들이 어떤 경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찾아나가는 게 학교 지원 현장에서는 학교 지원의 강화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 조직 개편의 처음 목적 자체를 그렇게 잡았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통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길어졌는데 양초의 생각이 소통과 관련해서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그만 이야기를 진전시켜서 이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정무 부교육감과 관련해서요. 제2부교육감이라고 계속 의원님께서는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특례상으로도 제도가 있는 것도 맞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제도로는 못하느냐 꼭 굳이 신설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경기도 학생 수가 훨씬 많은 경기도에서만 제2부교육감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현장의 선생님들도 인력이 그래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제주도에서 정무 부교육감이라는 고위직을 하나 더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니 거기에 대해서 고희석 의원님 생각이 있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청의 어떤 논리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발전특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주도의 교육감께서 교육발전특구를 앞으로 중심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세부계획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서 지금 기획서를 보면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종 보면 세종형 교육발전특구 운영하겠다 경산형 교육발전특구 운영하겠다 광량형 교육발전특구 운영하겠다 그리고 제주도의 비전을 보면 지방시대 구현을 선도하는 행복한 제주 만들겠다 세종 보십시오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교육도시 세종 만들겠다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 광량 만들겠다 저는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데 현안의 문제를 추진하는데 정무부 교육감이 급한 것이 아니라 교육자치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을 개발해내고 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더 필요하다 저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정말 특별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아젠다를 제시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아젠다가 먼저 있고 저는 인구가 전국 대비 상당히 적더라도 특례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라고 특별법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하겠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정책 아젠다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주에 맞는 제주의 교육을 미래로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제2부감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해를 살 수 있죠 자리 만들기에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 살 수 있죠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상의 소통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제주교육 미래 비전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단체 세 곳에서 난 입장문과 생각이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으시네요 특례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초단위 교육자치 강화라든가 교육장 공무제 기초자치 수준의 교육위원회 구성 등의 여러 특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안 하는데 제2부 교육감 특례만 활용해서 이걸 하려고 한다 이것이 고위진 만들기 아니냐는 그런 비판 목소리이신 것 같고 정민구 의원님 제가 좀 의아한 게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은 도민들이 선택해서 선출이 된 분이지 않습니까 권한을 유인받은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특별법 하에서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권한을 활용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정무보육감 1위를 하는데 공론화 작업을 했다 수기형 작업을 했다 이것에 대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을 유인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한은 있고 그게 타당한지 안 하는지 여부는요 의회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건 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학생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교육발전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때야말로 이런 소통을 원하네 하고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정책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저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교육발전 특권은요 주가 도청이에요 교육청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도청하고 누구 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도 좀 바꿀 부분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요 정무교육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오히려 더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할수록 교육청이 더 발전하고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선출된 교육감의 권한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교육발전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치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례를 활용해서 교육감의 권한으로서 부감을 둘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건 도의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만 도의회의 존재가 어쨌든 이제 도의회에서 도민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이게 따로 독립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여론도 살펴야 되고 이게 제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사전에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제안할 때 폭넓게 의견 수렴하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해서 이제 도의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여겨지고 그런 부분에서 학교 현장이 그리고 도민 사회에 이런 아젠다를 던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받아들여주는 작업들은 저는 분명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순서가요 일단 지금 교육청에서 입법 얘기를 했잖아요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의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정규직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지역에 있는 도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거거든요 대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판단은 또 의원님들 개개인 몫입니다 그리고 책임도 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거를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러한 과정이나 통로가 이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청 밖에 일을 하는 업무라는 말씀을 아마 교육감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자회견 때 그렇죠 정무 부교육감을 만드는 그러면 비교원 인사가 맞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그 얘기들이 아마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던데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정무부교육감님이 부교육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도교육감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임용 조례에 그거를 담아야 되는 후속 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런 절차들을 저희들이 발겨봐야 되는 거라서 또다시 저희 지방공무원 임명 조례 때 정무부교육감이 어떤 자격들을 가져야 되는지는 다시 한 번 그때 의견들이 모아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다시 한 번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격 요건은 들어갈 텐데 교육자 출신일지 아닐지도 정해진 건 지금 없다는 말씀 네 없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이 의외로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뭐 교육감님께서 보면 비교원 출신 아무나 들어올 수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보건대 아마 그것도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의회랑 상의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염려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이 되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어쨌든 정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교육감 선출직 교육감의 말은 어쨌든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계 밖에 인사를 임명하겠다 그리고 교육계 밖에 일을 하도록 하겠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일을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감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교육감이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표출한 거잖아요 저는 그 자체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여기거든요 저는 교육감님도 이번에 2주년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무부 교육감 직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교육감님이 교육에 관련된 분을 모시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분의 역할 자체가 대회와 소통 쪽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또 교육감님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뒤에 있는 후속 조치를 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만약에 정무부감이 온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여론이라든지 의회심의 과정에서 많이 정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는 얘기는 점점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역할을 하려면 결국은 공직자 출신 아니면 도 의원 출신, 정치인 출신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심들을 아마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여쭤보신 거 맞죠? 저는 아까 이제 존경하는 정민구 의원님께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육감의 권한일 수 있겠죠 근데 교육청 밖에 일을 하게 하겠다 교육청 밖에 일이 교육감 권한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것이 소통의 내용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방교육행정의 어떤 교육과 학예에 대한 일을 집행하는 기관이 교육감입니다 기관이면서 개인이죠 그렇다면 교육청 밖에 일은 교육감 권한이 아닙니다 교육감 권한으로서는 교육과 학예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주어졌다 토민들로부터 그러면 교육청 안에 일을 하는 게 교육감의 권한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의 권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이 조직 개편안과 관련돼서 추진되는 과정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의견 수렴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제출하십시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해져 있는 입법 절차 이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도교육청에서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의회의 권한으로 넘기는 것은 저는 책임 반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충실리 집행부가 자기 역할을 다 한 다음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의 목소리들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하십시오라는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법 절차에 따라서 제출하겠으니 의회가 알아서 심의하십시오라는 것은 책임 전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잠깐 요거는 하나 좀 바로잡아야 될게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요 저희가 오늘 사실은 이제 정무부교육감 문제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어서 지금 조직 개편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조직 개편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기회를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문제로 지금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정민규 의원께서 반론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까 우리 정리하는 고희숙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교육청 밖에는 교육감이 권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게 그럼 특별자치특별법에 그러한 권한이 특례나 권한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밖에이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교육감이 권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바로잡고 싶고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입법 예고를 해서 의회에 넘어올 건데 조례안이 그런데 이게 제가 도청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보통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원님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밖에서부터 공론화 이슈가 돼서 토론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학교 밖의 일이라는 기준이 뭘까요? 아마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하시는 학교 밖의 일은 뭡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그럼 도청하고 협업 사업이잖아요 그럼 교육청에서도 사람이 나가야죠 예산 관련된 일, 도청과의 예산 의원님 생각은 도청 밖의 일이라는 건 그러니까 또 교육감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집행의 권한이거든요 그럼 교육과 학예에 관한 권한은 교육청 안에 일입니다 그럼 그 교육청 안에 일을 잘하기 위한 일로 필요한 것인데 명칭 자체로 교육청 밖의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은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교육청 밖의 일이라는 게 저희들이 어쨌든 교육감의 직무가 교육학에 관한 업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환경 자체가 지금은 교육청 내에서 행정역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업무들에 대한 협조 체제를 갖춰서 이게 또 학교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 자체를 정무부교육감이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 저희들이 교육감의 권한받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중에라도 이거는 정무부교육감이 만약 신설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견제라든지 다른 장치들로 이런 것들은 걸러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필요성과 소통 문제가 주 내용이 됐습니다 더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얘기를 못해봤는데 일단 공의지원 의회로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달 안에 아마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결정이 될 건데 그 의회에 바라는 부분, 두 분 의원님들 말고 이번 심의와 관련해서 의회에 바라시는 부분들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부자님부터 먼저 얘기하도록 하죠 의회에서 도 의원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어쨌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종에서 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지원본부라는 걸 두겠다고 세종시에서? 7월 1일자로 이제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지원본부를 개설하면서 학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여건을 조성하고 하여튼 여러 활동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인장 목소리를 듣고 조직 개편은 저는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존재 이유도 교육청의 존재 이유도 결국은 학생들 교육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이게 필요한데 학생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사들의 교육 여건을 어떻게 만들까 학교를 어떻게 만들까 교육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번 조직 개편이 정무부교육감 이런 식재 신설이 아닌 정말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앞으로 미래교육을 어떻게 대비할까라는 식의 개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서 다뤄달라는 요구를 말씀하신 거고 의회에 바라시는 부분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저는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이었습니다 미래교육을 대비해서 디지털 미래기획과라든지 신설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본청의 조직의 목적 자체가 학교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잘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했고 또 정무부교육감이라는 직제를 신설을 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를 좀 더 갖추려는 게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이었고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통 부제에 대해서 계속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계속 어떤 소통에 대해서는 늘 모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저희들이 잘 만들고 또 정무부교육감이라는 직제가 만들어진다면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아까 말한 세종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학교 지원 센터라고 해서 이미 학교 지원 조직에 대해서 갖추고 있는 것들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학교 지원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부분을 말씀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이 관련돼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의회로 지금 공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 좀 치열하게 토론하시고 관련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논의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한 교육 현장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질과 직결이 될 겁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담그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